15 메타 뭐 어떻게 된거요 야 나왔다 얼어 버렸어 원래 연습을 좀 1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연습이 어디서 연습이 지금 국가대표 선수가 지금 연습이 연습도 없이 그냥 카메라 디디대고 두 타 두개 맞고 진짜 이 사람 많은데서 얼마나 더 어려울 거야 엄청 어려운거지 그게 쉽냐고 이게 1분 일단 시간 많으니깐 다 없애버려 봐요 오케이 3개 방금 맞은거 잖아 하나 넘어갔지 오케이 저건 몇 미리야 1.5 저게 30mm 이에요 저게 30mm 이라고요 야 근데 뭐 저렇게 작아 보이냐 아 이거 살짝 빗나가네 이게 15m 거리에선 조만하게 보여요 그니까 어떻게 이야 이야 어떻게 똑같이 말하네 좌탄 좌탄 똑같이 망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하 얼어버렸는데 이야 송굴매 왔다고 얼어버렸는데 지금 아하 어이구 오케이 끝 수고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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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